스마트폰에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10분, 5분 이렇게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자동적으로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화면이 검게 나타나고 꺼집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그 전에 여기에 대한 강좌를 올리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의 설정 들어갑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현재 디스플레이 있죠. 디스플레이를 여기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제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얼마나 설정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으로 있죠. 가운데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현재 제가 10분으로 설정해놨습니다. 10분, 5분, 2분, 1분 이렇게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깜빡깜빡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디바이스 케어라고 했죠. 디바이스 케어. 이 디바이스 케어를 갑니다. 디바이스 케어를 터치합니다. 디바이스 케어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점 3개 있죠. 이리로 갑니다. 점 3개로 갑니다. 그전에는 여기 배터리 있죠. 배터리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해서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기 점 3개로 이렇게 점 3개는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터치해서 여기서 고급 설정했죠. 고급 설정을 터치합니다. 고급 설정을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설정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설정 최적화를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은 설정 최적화가 사용 중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체크되어 있습니다. 요로 할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잘 보시면은 여기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 조그마한 글자로 보면 화면 꺼짐 시간이 30초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10분으로 설정해 놨더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30초 지나면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설정해 놨기 때문에 자기가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한 10분, 5분은 5분이 적용되는 것보다 현재 이 설정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이 설정을 꺼야 됩니다. 꺼야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아야만 화면이 자동 꺼짐 깜빡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한 10분, 5분 그것이 설정이 됩니다. 이상 스마트폰에서 화면이 자동으로 깜빡깜빡 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